네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! 아, 마지막! 머리가 검은색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에피소드 177! 너무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다. 제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해? 아, 봐봐. 봐봐. 뭐하고 싶어? 아, 네, 너무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다. 왜냐면.. 재 quilT은 매우 fitt. 저번에 살고 싶어요. 아... 저번에 깜짝onds 깜짝 놀래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왜냐면 지금 전혀 잘 못睡을 때가 잘 못 좋겠어요. 아... 저는 인식을 많이 찍어 Bob. 항상 저의 상황이 나거나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오후 너무 스트레스 왜요?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센터 너무 agitated 너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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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제가 안 잠을 못 잊고 특히 내일이 내일이 안가고 제가 내일이 안가고 내일이 안가고 아..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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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... 네... 아무튼... 오늘 저녁 먹었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빨리 먹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괜찮을 때 먹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괜찮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괜찮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괜찮을 때 그래서... 여기가... 이제 왔어요.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여러분이 어떤 곡을 들으세요?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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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, 너무 맛있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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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 포 몬스터 포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해외 스테이들이 오토툰 많이 쓰는 거 안 좋아하더라 그래요 우리 오토툰 좋아해요 우리 오토툰 좋아해요 죄송해요 우리 오토툰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오토툰 좋아해요 죄송해요 가자 다음 영상, 렛츠고 다음 영상,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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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츠츠츠 고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